며칠 뒤, 은주시가 야간 출동을 간다. 화재 사고가 난 곳은 다름 아닌 영재시가 소속된 소방서의 관할 구역이란다. 다른 소방서 관내로 출동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. 다른 소방서 관내로 출동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. 이제 쓰레기소가 화재라서 큰 화재가 아니라 그 지역 소방서만, 소방차만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타 부대의 소방서는 기소하라고. 다시 소방서로 기소하라는 얘기예요. 대전분제제, 전문들 비철하세요. 대전분제제, 예파분들 비철. 그래서 저희 앞에 차들도 다 돌아가는 기분이에요. 예파분들 비철, 사체. 약간 그런 게 살짝 소방서는 금기어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았거든요. 맞아. 출동이 없다거나 출동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. 그 말을 하는 순간 출동이 터져요. 약간 금기어 되듯이 하는. 오늘 출동이 없네? 이러면 바로 띵강띵강 이렇게 출동이 나고. 출동이 없었으면 좋겠다, 오늘 이렇게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하면 또 띵강띵강 또 출동이 나고. 언제나 삼가는 마음으로 일에 임한다. 곧바로 차를 돌려오긴 했지만 출동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 적지 않다. 그래도 큰 화제가 아니라니 마음을 놓는다.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는데. 7시 59번. 30분에 저희 애기들 밥 먹는 거 확인하려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출동 다녀왔어요. 3시 60분. 3시 60분. 3시 60분. 조윤아. 아이구 조위주. 제주나 가지고 있어. 안녕히 가세요. 유준이가 전화 받아. 오빠 오늘 유준이 모욕 시켜야 할 건데. 유준이는 내가 모욕 시키고. 유나는. 하고 왔어. 응, 모욕 하고 왔어. 유나는. 응. 잘했어. 밥은 다 먹었어? 유준이와 유나? 응, 밥 다 먹었어. 오빠 배에 있는데 냉장고에 배에 깎아줘서 간식으로 줘 애기 제시간에 재우고 윤아 책 좀 읽으라 그래 어 유진이 안녕 유진이 빠이빠이 엄마한테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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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이 빠이빠이 자 제가 이제 그 시간대 전화가 온다는 걸 아니까 밥을 배불리 먹여놓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딱 제 영상통화를 잡거나 아니면 기분 좋을 때 저한테 영상통화를 해서 아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이런 제스처를 취해주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남편한테도 고맙고 애들한테도 고맙고 제가 더 잘해야겠다 든든한 응원 덕분에 또 힘을 낸다 이틀 뒤 은주씨가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날이다 유진아 약 먹자 이제 유진이 콧물 감기가 안 떨어져서 걱정이다 혼자 두 아이를 감당하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양이 여기 하루 종일 두고 먹는 거예요 애들 보면서 애들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걸 드세요? 이제 당을 충전하고 이제 애들 애들 보는 걸 다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 딱 잡고 수돗물을 들이켜는 유진이 이십여 개월 된 아이의 호기심을 어찌 말릴까 아이소 안 닿는데 둔다고 둬도 귀신같이 찾아내 일을 내곤 하는데 집에서가 더 긴장의 끈을 못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지켜봐야 하고 무슨 일이 있나 쳐다봐야 하고 엄마의 젊음과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게 아이들인가 보다